자 지구의 생명체의 기원에 대한 우리의 최근에 연구에서 우리는 지구 표면 수천 미터 밑에서 그러니까 thousands of meters beneath the surface 하면 되겠죠? thousands of meters beneath the surface 극도로 높은 온도와 압력에서 여기 있구요 번창한 미생물들에 대한 흥미로운 일련에 발견했다 일련에 A series of discovery 그런데 흥미로운이니까 fascinating 들어가면 되겠네요 A series of fascinating discoveries 하면은 흥미로운 일련에 발견했다 이걸 make 더하기 명사 make 자 그 다음에 미생물들에 대한 그러니까 뭐뭐에 대한 전체 다 of 쓰면 되겠구요 근데 어떤 동물 어떤 거야 여기에서 번창한 그러니까 번창하다가 thrive 동사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we 근데 해부동사 들어갔으니까 완료시제 써서 we have made a series of fascinating discoveries of microbe 자 그 다음 번창 주격관계대명사로 일단 넣고 that drive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자 감사합니다.